쌤! 원래 저희가 그 뭐지? 그 조사에 대한 내용을 넣고 여기에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내용 일단 보호성의 다른 봉투 포장에 스티커와 냉장고가 필요가 있는지 몰랐는데 마지막에 맛있어 이게 맞아? 응 맞아 아니 그거 나는 그냥 뭘 할 줄 보자 오싹오싹 칼로리의 특징 좋아좋아좋아 그건 제목에 의해서 어떤 걸 쓸 거에요 나와봐 귀여워 나와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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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끼는 거 손질해야 돼 오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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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옹 오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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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uro 플로잉때는 내 공자들한테 그런걸로 쓰고